아님 계속 맴도라 귀에 오늘 수학 우기 듀엄 무대 미니도 봤어? 당연하지요! 리어슬 할 때부터 봤는데 나 빵 터졌잖아 진짜 너무 웃겼어 완전 너무 귀여워 아니 진짜 선글라스 끼고 나온 것부터 진짜 너무 웃겨 어제 그 모니터 영상 보면서 진짜로 엄청 웃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완전 완전 중독돼 너는 저의 최고야 아니 계속 맴돌아도 안 돼 저희도 왔는데 미니도 바로 솔로舞台 換成了穿상制服的版本 她還透露表演中的小巧思 全是來自隊長小娟的創意 제가 솔로 무대에 꿈결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제가 입고 싶은 교복 보증 어땠어요? 좋았어요 귀여웠어요 저는 너무 입고 싶었는데 이번에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예 드라마 선지하고 듀오 드라마 쪽 스타일리스트 분께 연락드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찐 그 교복을 가져왔어요 아 그리고 노란색 마이크는 사실 제 거 아니에요 소연이 마이크예요 제가 노란 우산을 들고 원래 제 마이크가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안 어울리는데 갑자기 소연이가 제가 리허설 할 때 소연이가 계속 봐주고 있어가지고 소연이가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소연아 이 마이크 너무 우산이랑 찰떡이잖아 해서 교환했어요 서로 아 그리고 제가 앞에 그 뛰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소연이 아이디예요 소연이가 언니 한번 그 뛰어나와봐 완전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소연이가 너무 귀엽다고 해가지고 제발요 이ãy буде 소연이 소연이 저의 시간 속에 어느 순간 여태 저의 그대 여기로 네가 누리 뭐 꿈 아빠 한글자막 by 한효정